여자분 안녕하세용 저 오늘 보스터 맞으러 가요 건이는 저번주 월요일에 맞았고 저는 오늘 맞으러 가요 다음주 근데 건이는 하나도 안 아팠대요 팔만 조금 혹신 혹신 했지? 어 그냥 조금만 그거 말고는 없었어? 응 없었어 나도 그러겠지? 그러겠지 부스터샵 맞고 오면서 붕어빵도 있으면 사오고 원래 그런 거 제가 삼아주면 맛있는 거 사줘야돼 안 왔어 안 해 뭔지 알지? 응 뭔지 알지 우선 들고 올걸 그러게 모자 써야겠다 우선 써도 아니 모자 써도 담았는데 오 눈 정말 눈사람 내야지 뭐 이제 하하하 아 그리고 또 사과하는 중 또 집중하는 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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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김고니가 좋아서 들어가는 느낌 1도 없다더니 완전 개뻥 나 봄했어? 응 완전 느낌있던데 일부러 나한테 헬클을 치는건가? 어이 조금 아파 옆에서 보면 어깨가 무거운 느낌인데 그래? 발이 아픈게 아니고 목 시나키니 한대 한거야 타이레놀이랑 이지앤식스 속에 사자 타이레놀이랑 이지앤식스? 응 따라할 수는 없지? 응 이거 하나 하지마 이거랑 타이레놀? 응 응 어우 넌 진짜 많이 산다 이거 몇개 먹을건데? 몇개 먹을건데? 몇개 먹을건데? 어? 6개 슈크림 6개? 어 안녕하세요 슈크림 6개 주세요 와 맛있겠다 형님 오빠가 갖고 있네 어 내가 가지고 있어 어 내가 가지고 있어 감사합니다 응 이렇게 눈 들어 바겠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네 내가 바로 화이자다 극혐 극혐 극혐이라니 극혐 아... 그 이상한 도깨비가 미륵 데리고 갔지 참 너무 오랜만에 놔가지고 대충 보면 바로캔 지금 쑤프림이 진짜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꼬리끝까지 들어있어요 수코 님은? 컴퓨터로 들어가겠어. 어? 컴퓨터로 들어가겠어. 어떻게 알아? 어? 뭐야? 병가 한 번에 더 비춰. 병가 한 번에 더 비춰. 바보 같아서. 식당이 왔습니다. 안녕하십니다. 그렇게로 해서 켜야 되나? 일단 집이 제일 따뜻해. 우리 이거 이불 이거 널 자른다 깔자 이불 이게 배가 커볼 것 같고 이불 이거 내려놓으면 내 것도 고미락카노 깔아야 돼 이거 뭐 4배기, 2배기 이거 있나? 이게? 더러운 게 나 거야 내가 몰라 근데 긴 거니까 뭐 없었는데? 이건 내꺼, 네꺼 있지? 이게 내꺼야? 이게 긴 거니꺼야 이건 작은 거 내꺼야? 어 더러운 게 다 내꺼네 확실해? 근데 그거 확실히 떨어지는 거 오빠꺼야 이건 확실한 거 아는데 오빠가 피문동으로 담았어 오케이 오케이 저 더러운 거 내꺼 하는 거야 이건 다 오빠꺼 당하는 거 같은 기분인데 야 뭔가 좀 이상하게 된대서 통포를 해봐 아니아니아니 먼지 놔 먼지 놔 뭐하는 거야? 제대로 안 나오니까 안 되잖아 아, 주사 맞아서 그래 팔에 힘이 없어 그럴 수 있겠다 오, 왜냐면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해 어, 여기서 웃기고 있네 이러면 또 뭐 봐봐 나만이 할 거 같은 생각 생각하고 말했어 생각하고 말했어 응 눈에 줬나? 응 음 좋다 여러분 지금 한 3시 31분 그럼 나 딱 12시간 됐다 어, 맞아, 12시간 딱 12시간 됐는데 지금 약간 어깨에 뭔가 뭔가 물통 하나 있잖아요 500ミリ짜리? 그거 하나 어깨 얹어놓은 느낌? 나도 딱 그 정도 느낌이었어 응 그건 아니고는 괜찮은 것 같지? 근데 이제 엄마가 혹시 뭐.. 근데 다음 날이 좀 아팠다는데 엄마는? 아 진짜? 응 그래서 약 먹는 게 좋다 그래서.. 그래도 약 먹는 게 낫긴 하지. 응. 오늘 같은 날은 그래도 좀 쉬어야지 원래. 아 근데 계속 몸에서 열이 나는데 그거 때문에 나는 건 짠 것 때문에.. 더워서. 지금 집이 더워. 그런가? 어. 나 약 좀 먹어. 어. 음 말 맛있어. 너 통 먹으니까. 나 맞아. 너 통. quatro. 오늘의 rest. 한 vacun nutrient 빠졌는데. 울다 운다. 어흑. 로구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화이팅! 왜 그렇게 해 봐 왔눈! 맛도 하자입니다 음 어후 오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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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향을 바꿔서 잘할까? 뭐 방향을 바꿨어? 자리 바꿔서? 어? 근데 좀 어색한데? 그치? 어 맨날 자는 자리야 아휴 내 왼쪽 팔 아파서 기대지도 못하잖아 너 앞으로 봐 내가 왜 앞으로 봐 아니 한번 바꿀까? 아니 아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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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